아 이거.. 너가 정말 자기 거로 생각하고 임하고 있는구나 네, 저는 이런 마인드를 꼭 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.. 나 얘기야? 아 형님! 아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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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아니라! 여러분 어디 가신 거죠? 아 반갑습니다! 쇼미 9에 출연하고 있는 레온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혹시 어떻게 지내셨는지? 원래 한 4달 정도 제가 설사를 했는데 좀 낫고 있어요. 밥을 적게 먹으니까 낫더라고요. 왜 설사를 해요? 한강물에 들어갔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긴 해요, 몸에. 진짜로 문제가 생겼어요. 얻은 게 있다면 한강물에 들어가서? 어, 그래서 얻었죠. 이 기획이 뭐냐면 레온이가 스트리머가 돼서 여러 가지를 해본다. 스트리머. 그래서 약간 부캐 느낌이죠. 부캐 느낌. 채널명, 스트리머 이름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. 어... 일단 부캐니까. 부캐인데 부캐면은 스트리밍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. 오다빈으로 하겠습니다. 레온이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오다빈으로 정했는데 오다빈은 레온의 아들이다 해서 레온 아들 오다빈 씨. 채널명은 제가 생각해봤습니다. 제 음악도 그렇고 다중적인 게 많더라고요.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색깔로 하다 보니 생각하는 이름은 바로 카멜 레온. 카멜 레온. 카멜 레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픽스. 스트리머 컨셉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. 혹시 좋아하는 스트리머 있는지? 좋아하는 스트리머요? 제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좀... 기획들 한번 살펴볼까요? 물음표, 물음표, 물음표. 쇼미더머니 나인 우승 썰 푼다. 오... 우승 안 한 다음에 이 제목을 걸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한 번 술에... 풀만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? 아, 많겠죠. 코쿤 형님이 들이치는 거나 이런 게 거의 다 안 나가더라고요. 저도 재밌는 거 많이 했고 저도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수를 던졌는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풀면 재밌지 않을까?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걸 풀고 싶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가사를 쓰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. 그런 것도. 아, 얘기가 많은데 시리 같은 거 켜놓고 문장 뱉은 다음에 잘못 들은 거 다 적는다고 하는데 참신한 거 같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, 절대.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열심히 만드는데 사람들이 뭐 이상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댓글에 적더라고요. 아닙니다. 저는 정상인입니다. 만약에 이 문장 있잖아요. 미친 텐션 로고송 만들기가 있으면 입을 계속 중얼거려요. 아, 미친 선생님. 그리고 4화 음악 유튜버 레원입니다. 아, 음악 유튜버. 일단 애창곡은 가족 사진인데 이게 또 이게 가족 사진을 웃으면서 부르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애창곡이지만 잠깐 제껴두고 애창곡이라 하면 저는 그 임창정 씨 노래들 네, 잘 보입니다. 레원의 리그 오브 레전드 정글 잭스 장인 강의 영상 짜잔! 이거는 솔직히 이거 하나로도 전 10화 채울 수 있을 거 같거든요. 왜냐면은 정글 잭스 제가 몇 판 했냐면 한 4,000 판 한 거 같아요. 중학교 때 계속 정글 잭스만 해가지고 그때도 유명했어요, 학교에서. 실력이 좋진 않아요. 하지만 머리가 좋죠. 그래서 게임을 정말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저 게임 하는 거 보면 폭 터질 수도 있지만 게임은 이긴다. 이거죠. 근데 지금 현 티어는? 곤드 3입니다. 6화 어몽어스 이 게임 아세요? 어, 알죠. 어몽어스. 제가 잘 못하는데 대학교 동기들이랑 해봤거든요. 그거 이후로 좀 아싸가 됐습니다. 대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자주 못 보니까 그래도 저는 친구 생기고 싶어가지고 어몽어스에 초대해달라 해서 한 10명이서 같이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방법을 몰랐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범인 있잖아요. 마피아 뭐라 하죠? 임포스터가 됐는데 임포스터가 되니까 막 이상한 버튼이 생기더라고요. 쓸 수 있는 버튼? 근데 막 그걸 뭐냐고 일단 처음에는 그거 뭐냐고 물어보다가 걸렸고 그 다음부터는 가지고 놀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친구 많이 없습니다. 7화 레원의 요리교실 요리교실 일단 할 수 있는 건 라면밖에 없는데 해보고 싶은 거 많죠. 약간 규동 이런 거 왜요?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로맨틱하더라고요. 집에서 규동 만든 사람들 보면 뭔가 뭔가 그러니까 저 아는 비트메이커 형님이 집에서 규동을 만들어 드시는데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. 약간 고독한 비식가 같은 느낌? 혹시 그러면 본인이 만든 음식을 먹여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? 제이식 형님? 네. 맛있게 드시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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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화 중식당 레원을 찾아 짜장면 먹방 이건 제 아이디언데 왜 그랬냐면 쇼미 나이 나오기 전까지 레원 치면 무조건 중식당이 더 인기 많았어요. 그러니까 레원을 치면 제주 레원 대구 레원 무슨 레원 지역 이름이 앞에 붙는 거예요. 유명한 사람인가 하고 들어갔는데 다 짜장면 집이더라고요. 그래서 인기가 많은 짜장면 집이구나 싶어서 한번 찾아가고 보고 싶습니다. 9화는 혹시 하고 싶은 거 있나요? 내가 만약에 스트리머 이런 식의 스트리머를 하고 싶다거나 내가 스트리머다. 아니면 이런 생각도 했어요. 좀 진중한 레원의 모습이 그전에 다른 인터뷰들에서도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했긴 했는데 좀 더 솔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어? 술을 먹으면서 하면 오고 좋은데요? 한 고량주 한 병 정도 땡큐 인터뷰 내가 고량주를 먹어봤는데 제 취향에 가장 맞는 술이긴 해요. 고량주라는 술은 되게 깔끔하고 농축시킨 느낌이잖아요? 소주 막 4-5잔을 한 번에 드링킹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버버진트 형님과 마셨는데 저는 몰랐어요. 소주도 좀 먹다보면 금방 취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고량주라는 녀석은 잘 안 취하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먹고 또 먹고 혼자서 그래도 작은 거 한 병 정도는 먹은 거 같거든요? 그래서 신나가지고 이제 라이브 방송 켰죠? 방에서 켰는데 뭔가 그 슬슬 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제가 취는 안 했어요. 취하지는 않았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.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이었어요. 그 이 아픔을 나 혼자 느낄 수는 없겠다.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라이브 방송을 켠 다음에 지금 막 어 내 빗줄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러면서 토를 했죠. 그래도 제가 정신이 있었나봐요. 이게 왜냐면 거기 베이식 형이 댓글로 애원아 사고 칠 거면 너랑 비슷한 다른 아티스트 하면 구하고 사고 쳐 이렇게 댓글 당겨요. 보자마자 정신이 번뜩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토를 했습니다. 그리고 10화에는 약간 예쁜 음악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음 로고송 가사를 조금 더 채운 다음에 라이브로 오 기대가 되네요. 저는 일단 롤 하는 게 기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술먹는 거 술먹고 제가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. 저희가 혹시 선배님을 한 분 모셨어요. 유튜버 선배님을 어떤 분? 유명한 사람인가요?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아 그래요? 교훈을 좀 구할 만한 근데 20만 딸이에요? 20만? 아 역시 아우라가 다릅니다 일단 실버버튼 소유자들은 느낌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조율수가 잘 나옵니까? 저는 소개 안 해요? 구독자가 혹시 20만? 20만? 20만 구독자인데 카메라 앞에만 서면 좀 어색하시다 라고 유튜브에서 유튜브계에 여기 뭐 적혀져 있나요? 왜 자꾸 그거 보고 있는 거지? 아 제가 또 방송을 좀 짬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. 아 근데 뭐 저는 유튜브를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요. 제 유튜브는 아니고 제가 이제 주도하는 어떤 채널에서 네 어떤 채널인가요? 말씀해 주시죠. 나한테 물어봐. 스튜디오 플로 플로라는 채널에서 플로와 베이식의 만남 뿌용식 어떻습니까? 어 뭐 그래서 TV 있으신가요? 어그로 어그로 뭔가 자극적인 자극적인 썸네일 그럼 이 1화의 제목이나 썸네일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? 1화? 어떤 뭘 찍고 있었나요? 지금까지는 저는 카메라로 뭘 찍고 있었죠? 뭘 찍게 됐는데 이때까지 1화를 찍고 있었습니다. 어 그랬나요? 1화를 찍은 거네요 그럼? 혹시 여기 제작진 분들이 생각했던 네 그런 거 있나요? 필살기 1화를 위한 필살기 아이디어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라 제가 제가 해야 됩니다. 대놓고 앞에서 제가 직접 해야지 아 너가 정말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임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인드로 꼭 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아 형님 아니에요 형님 유튜브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계속하는 사람이 곡선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걸로 생각하고 1화 제목을 정해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근데 이거 어렵네요 이게 그럼 어떤 거를 클릭해보나요? 진짜 막 뭐 멧돼지 가족 대이독 막 이런 알고리즘 그런 거 아니면 뭐 모르겠다 배신님 날아주셔도 될 거 같아요 네 형님 이렇게 가시면 그래도 뭐 제니 포인트 하나 만들고 솔직히 말해서 고정적으로 이제 저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적거든요 뭐 일회성 컨텐츠도 되게 많이 해왔고 유튜브에도 되게 많은 레버넌 관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의 정말 많은 면들이 궁금하시고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과 정말 저랑 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끼나 어떤 저의 그 에너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꾸준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플로 채널 구독하시고 저를 오랫동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 觉 뭐 은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